그럼 큐빙 파트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? 태연씨? 태연이 파트라서 태연이가 얘기 못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꽁냥 원하자 나도 거기 마지막 파트 우리 꽁냥 원하자 제 파트인데 우리 꽁냥 원하자 전 유리 난 왜? 다시 만난 세계에는 발차기의 포인트가 있다면 이번에는 강해져의 머슬 유리 언니 한 번 보여주세요 원래는 강해져 원래 안무가 약간 널 생각하면 강해져 왼쪽에는 이렇게 강해져 오른쪽은 뭐 약간 이렇게 유리가 그냥 유리가 변형을 하자는 거예요 강해져 뭐 이러는 거나? 강해져 널 생각하면 강해져 저걸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 왜 이렇게 잘해 I'm sorry 미치겠어 진짜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왜 이렇게 잘해 유리야 너 짤 정말 많이 생각나게 따라서 너 짤 엄청 많이 따라서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 I'm sorry